이번 주말, 워싱턴 DC 일원부터 시작해 보스턴 지역까지 거대한 눈폭풍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멕시코만과 그 주위, 대서양 일대에서 생성된 습기를 머금고 북상한 폭풍은 토요일 워싱턴 DC 일원대와 볼티머 지역에 눈을 뿌리면서 북쪽 방향으로 이동, 일요일에는 뉴욕, 보스턴 일원에 많은 눈을 내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일대는 눈, 진눈깨비가 동반되는 화씨 30도 중반의 날씨라 눈이 내려도 금방 녹을 수 있지만 밤에는 기온이 내려가 눈이 쌓일 수도 있습니다. 워싱턴 북서쪽과 뉴욕, 보스턴 지역은 6에서 10인치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 눈폭풍 경보는 2년 만에 내려지는 큰 윈터스톰을 경고하고 있어 시민들의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지역에서는 작년 0.4인치에 불과한 적설량을 보였지만 엘리뉴 현상으로 이번 겨울에는 적설량이 큰 눈, 폭풍 등이 내릴 가능성이 높아져 평년보다 따뜻한 기온과 다습한 날씨, 많은 눈이라는 혼란스러운 날씨를 보여준다고 NOAA 국립해양 및 대기관리국은 밝혔습니다. 열대 태평양의 강력한 엘리뉴와 기록적인 높은 지구해양 온도의 결합은 예상치 못한 방식의 겨울 기온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엘리뉴 겨울은 제트기류로 나눠지는 경향이 있는데 다습한 날씨를 바탕으로 제트기류의 남쪽 분지인 캘리포니아 중부부터 플로리다까지는 평균 이상의 강수량을 가져오고 제트기류의 북쪽 분지는 차가운 북극 공기를 가져와 폭설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엘리뉴의 다습함은 겨울 강수량을 늘리는데 얼마나 춥느냐에 따라 다습한 날씨는 폭설로도 폭우로도 바뀔 수 있습니다. NOAA의 기후예측센터는 엘리뉴 기간 동안 동부 해안을 따라 형성된 주요 폭풍선로가 남쪽과 동쪽으로 억제되는 경향이 있어 중부 대서양 주위에 이번 겨울 폭설이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는 지붕과 거터, 배수로를 살펴보고 얼음 제거용 염화칼슘을 어느 정도 보유하는 것이 좋고 자동차 와이퍼를 세워놓거나 자동차의 게스도 미리 채워놓는 것이 좋으며 한파로 사망하는 경우 주로 집안의 전원이 차단되어 난방이 불가능해진 경우가 많으니 긴급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대피할 준비, 핫라인 등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aidteam.org나 fairfaxcounty.gov에 들어가면 이머전시 쉘터를 찾아주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렌입니다. WKTV 뉴스 안혼렌입니다.